네, 오늘은 경륜과 이상이라고 하는 메시지 다음에 제가 이상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오늘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사도바울의 해설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깊이 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그 뜻을 비로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성경을 공부하는 식으로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난에 들어온 것은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리고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애굽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내를 데리고 데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롯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결국 롯과 헤어지는 것이 나오고 또 롯이 소돔에 사로잡혀서 14장에 보면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적들과 싸워서 롯을 구해온 일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15장부터입니다 창세기 15장부터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첫 번째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가난에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사 문제가 있잖아요 상속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니까 뭘 저에게 아브라함이 해주세요 뭘 저에게 주시려고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그저 이 종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면서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 뭣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자손이라는 말을 좀 제가 좀 하기 좀 이따 후에 설명을 할 테니까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구약에도 믿음과 믿음으로 인한 의롭다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최초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일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이제 기업의 문제가 나와요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들어온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유업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자손을 주신다 하늘에 별같이 많아지게 하신다 이럴 때는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말은 믿기가 어려워서 8절에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줄 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3년 된 암소, 암염소, 또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새끼들을 취해가지고 그 중간을 쪼개라고 하고 그리고서 이제 밤 캄캄할 때 여호와께서 연기난 풀무 사이로 풀무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 언약을 세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까지 언약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15장 내용입니다 주가 두 가지죠 자손 문제, 아브라함 자손, 아들 그리고 둘째는 그 가난한 땅에 대한 기업 문제 두 가지예요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16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도 80, 아니 10년 지나도 아들이 안 나오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례죠 사례 연구를 해서 그 사례가 제안을 먼저 한 것 같아요 자기의 여정을 남편에게 주어서 더 나이 먹고 힘들기 전에 아들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나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16장의 이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86세 그때가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 낳았을 때 86세 그리고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전능하신 이 말은 다른 전능하신 엘로힘하고 달라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엘샤다이라는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믿기는 믿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99세 때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4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인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의 후손에게 너의 우고한 이 땅 가난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문제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문제가 15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건 그렇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이고 실패겠죠 그러나 17장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15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게 돼요 결국은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 일을 받으라고 하면서 내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백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사라는 이미 90세인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그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안에 사라가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라 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천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 다음에 18절에 이제 주님이 또 천사와 같이 나타나셔서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사라를 찾으세요 그리고 10절에 오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했죠 경수는 꺼냈다고 했고 그때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낙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냐고 왜 늙었거늘 아들을 낳겠냐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냐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8장의 이야기고 22장에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 이삭이 태어났고 22장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장면 즉 그 사랑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산이죠 그곳에서 본재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죠 즉시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때 16절 읽어보면 가르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느냐 이거 히브리스 6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가르쳐 맹세하느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은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은지 이거 뭔가 로마서 8장에 있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하고 매우 비슷한 톤이에요 내 시로 말며 천하만 미니 복을 얻으리라 이게요 우리가 구약성 17면 이 삭을 통해서 천하만 미니 복을 얻는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있죠 사무해라 7장이라든가 이것저것 읽어보면 솔로몬인지 예수 그리스도지를 부르겠는 거예요 혼돈하기만 해요 혼돈해요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솔로몬도 근데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도 그렇고요 이삭도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도? 아니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시라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태복음 1장 1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손이라는 말은 아들이에요 선 오브 에이브라함 선 오브 데이비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이것이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하는 바울의 해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개시 개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얘기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좀 보겠습니다 신학으로 갈게요 로마서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많이 가네 신학에 성경을 넘겨보니까 창세기에서 로마서는 많이 가네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읽을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바랄숨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얘는 내 후손이 이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내 후손이라 했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야 하십니다 그가 백세 하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살아야 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간단하게 자식에 대해서 자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별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셔서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치는 않았어요 그래도 18장에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해서 자선에 대해서 언약할 때도 그렇게 뭐 완전히 믿었다 18장까지 보면은 내 자신이 이렇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아야 돼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보기가 참 장세기를 읽으면 어려워요 되게 웃었다고 했으니까요 기가 막히다는 뜻이죠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 또 이러한 체력에 아예 났느냐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바울의 해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너무 좋다 이거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의의로 여기신 받은 아브라함 믿음 그것은 아브람만 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로 여기신을 받은 우리도 의한 믿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곧 예술이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일을 믿는 자 여기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들여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과연 그냥 이삭 이삭 자기의 마다들 아브라함의 이삭에서 끝나는 얘기일까 아니면 더 나아간 어떤 게시가 있는 얘기일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어지지 않아요 24절 의료의 여기신을 받은 우리도 의한 믿니 우리도 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어서 의롭다 우리도 그런 건데 같이 동격으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술이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일을 믿는 자 아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과연 이삭을 들일 때 이삭이 독자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 바로 오실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예수거든요 아브라함의 신은 다윗의 시예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죠 그래서 우리는 아 구약의 성도들도 결국 믿은 것은 하나의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은은히 거기에 말하자면 그림자로 비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히브리스에서 잠시 살펴볼 수 있어요 히브리스 11장을 보면 히브리스 11장 18절인데요 이는 저에게 아니 17절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대해 그 독생자를 드렸는데요 독생자라고 했잖아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명 이스마일이 아니라 이삭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냐는 거죠 19절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우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얘기하는 뭔가 부활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서는 이러한 빛을 충분히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 사도들의 해설을 통해서 그들의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죠 우리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2000년 그 이전에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구나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이사야의 53장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편도 읽어보세요 22편 결국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의 많은 구절이 메시아 시편이에요 누가 썼죠?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시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 이삭은 예표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저는 너가 아버지라면 성부라면 아들을 드리는 것이 어떤 심정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니?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 있겠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합니까? 그러나 그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하셨죠 그리고서 그 사건을 히브라함의 11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의 능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기 때문에 드렸다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상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게 결국 뭐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의롭다 받았냐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제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로 죽은 자가 살리시니를 믿는 자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줬냐 우리 범죄암을 외우셨다 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외우셨다 이렇게 믿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4장의 설명이에요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그랬어요 행위를 써냐 아니라고 했어요 뭘 말하냐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믿었으면 여러분과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거고 갈라데아 3장 9절이면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내 자손 누구예요? 갈라데아 3장을 보시면 이삭 같지만은 갈라데아 3장에는 그랬어요 이삭 같지만은 갈라데아 3장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것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들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 이렇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 그게 자손 누구냐 결국 바울 사도는 갈라데아 3장에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3장 26절에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 파파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하고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인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계속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까 그리스도가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축복을 받은 거죠 3장 9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자 믿음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고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어떤 믿음이죠? 그리스도에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대한 건데요 땅이 무엇일까 가나한 땅 일경을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구약성교에서는 명백하게 아브라함이 받을 그 땅이 가나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함께 봐야 돼요 자 히브리어 1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땅에 대해서 좀 보는 거예요 조금 아까 자손에 대해서 봤고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푸르신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땅이 나오죠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약속하신 땅에 가나한 땅은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 지시하시는 곳이 거기예요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국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은 개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얘기로 하면 왜 분명히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가나한 땅을 내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다고 했어요 그 경계에서부터 유브라드에서 어디까지 뭐 저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믿기도 어려운데 어려워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여러 가지 하셔서 확신을 주셨는데 아 히브리스 11장을 읽어보니까 이 히브리스 4도바를 썼다면 바울의 해석은 더 놀라운 거예요 뭐예요? 그가 그 땅에 왔어도 가난한 땅에 외국에 서인 사는 사람처럼 약속하신 땅에 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동일한 약속을 여부로 함께 받은 아들 이사 그리고 손자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 Lived as an alien 약속의 땅 외국인처럼 거했다는 거야 그래서 as in a foreign land 외국 땅처럼 외국 땅처럼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10절에 바울이의 아니 아브라함의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 믿음이 뭐야 얘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에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He was looking for the city which has foundations whose architecture and builder is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건축자시고 그리고 건축자고 건축자고 아키텍트도 건축자고 빌더도 건축자인데 경영하시고 지으실 지으신 경륜하시고 라고 할까요 경륜 하나님이 지으시는 역사하셔서 건축하시는 지으시는 그러한 기초가 있는 그렇죠 터가에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1, 12절에는 아들 자손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변에 무수한 물에 같이 또 하늘에 허다한 별 같이 이렇게 자손 얘기하고 자손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이거를 번갈라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들은 가난한 땅이 약속된 땅이라고 들어왔지만 그렇죠 약속된 땅이라고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그 땅에서 약속된 땅이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니까 여기서 털을 잡고 영구히 살리라 자손이 우리 자손이 대대손손 살리라 하고 그곳에서 그야말로 말뚝을 받고 털을 잡고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의 장막을 치고 장막이라는 건 뭡니까 유목민들이 사는 장막이에요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 가난한 땅이 그들의 바라는 그 약속의 땅은 진짜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그 땅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땅이라고 말하면 그 땅을 왔으니까 또 후에 이제 그 여우수화 시대에는 정복을 해서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믿었다고 했어요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느라 그랬습니다 본향 본향 여기서 본향이라는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인가요 그러면서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다고 그러네 이 땅에 있는 가난은 하나의 예표라고 했네요 아까 제가 이삭도 하나의 독생자의 예표라고 했는데 이 땅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가난은 땅도 이것도 또한 예표다 이렇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상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과 일컬음을 일컬음 받으면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로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He has prepared a city for them 이 한성이 뭘까요 한성이 뭐예요 이 한성이 가난한 땅에 짓는 예루살렘 성일까요 아니면 성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기초가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기초가 있는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에도 이런 것에 대한 은은한 말씀들이 예표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는 더욱더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이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민숙이를 읽겠습니다 민숙이 15장입니다 민숙이 15장이 3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갈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술을 만들고 청색근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랬어요 청색근을 옷에 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청색은 하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그러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이때 민숙이 15장 때만 해도 광야 백성 아니다 너네들 이 뜻이에요 너네들은 가난에 들어가도 가난한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사람들이다 그 표시로 여러분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근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청색은 하늘색이에요 하늘의 색깔 여러분들은 광야 사람도 아니 애국사람 아예 덧 아니고 광야에서도 아니고 가난에 들어가서도 그 땅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나의 사람들이다 하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 표시가 바로 청색근이에요 콜드 오브 블루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을 넘어가서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스테반이 이 설교를 하고 순교였습니다 그때 4절에 보면 7장 4절이에요 4장전 아브라미 갈대아사란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비가 죽음에 아비 데이라에 했잖아요 하란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글을 거기서 옮겨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이 땅이 어디에요 가난한 땅 너희들이 시방 거하는 지금 거하는 이 땅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금도 유옵을 주지 않았다 그 땅을 아브라미에게 발붙일 만금도 유옵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아브라미의 유옵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볼 때 아브라미 믿었고 바랐고 기대했던 것은 그가 당시에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해서 들어갔던 가난 아니다 하늘에 있는 본형이다 거기에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리고 그를 멀리서 보며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약속을 그 약속을 믿긴 믿었는데 믿음으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보면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39절에 39절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죠 아브라미 이상 야곱 등등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며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말며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약속하신 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면 자꾸 더 좋은 것을 얘기한다고 해버렸어요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다 그 수가 차야 돼요 충만한 수가 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거처를 거처를 이루셔야 돼요 그가 그분이 건축하신 성이에요 하늘인 성이라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악망했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을 때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거였다는 얘기예요 자 히브리소 이왕 봤으니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거든요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죠 어디로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디로 어디로부터 out of the world and sin 죄와 death 사망으로부터 어디로 하늘로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원문에 보면 brethren holy brethren partakers of heavenly calling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으로 참여함을 입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부르심을 부르심에 참여함을 받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스를 보면요 우리의 사도도 사실 초대교회의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사도들이죠 그렇지만 히브리스에는 그 사람 사도의 이름이 없어요 물론 이 땅에 사도들이 존재했지만 실제적으로 건축자는 바울이 지혜론 건축자라고 했지만 바울은 고린도서 육장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 없이 바울이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바울이 털을 닦을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신고 물을 주지만 하나님이 잘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람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은 그런 말 했어요 고린도전 3장에 나나 아브로나 물을 주고 신고 신고 물을 주고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시대에 우리의 진실한 사도는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시고요 진실한 대제사양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시고 대제사양국 이것을 히브리소에서는 강력하게 말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텃턴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멸기세대의 반차를 조차 영혼이 대제사양에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어디로 하늘의 대제 지성소로 그런데 앞서가셨다고 했네요 누구를 앞서 우리를 그래서 19절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텃턴하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 우리도 들어가고 예수께서 앞서서 들어가셨고 우리는 실상 이 땅에 존재하지만 히브리소를 보면 이미 하늘의 백성인 거예요 빌리포 3장 19절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빌리포 3장 19절도 바울사도는 빌리포 성도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19절에 빌리포 3장 19절에 바울은 저희의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럼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지라 우리의 오직 우리의 심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심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고루 3장 있죠 너희가 그리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거 죽이라 골로서 2장에도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세상에 초등학문에서 그리토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토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2장 6절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토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냐 앉히셨느냐 우리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오늘 교회를 논할 때 우리가 오직 땅에 있는 존재로서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됩니다 오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8장 1절을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험의 보좌우편에 앉히셨어요 우리의 오늘날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세운 자니 그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예수께서 만약에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9장 11절 그리토교에서 장차 오는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안 그리토는 우리의 멜리기 세대기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데요 그분은 우리를 어디서 섬기냐면 하늘의 대제사장이에요 이 창조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말한다고 할 적에 오직 이 땅을 자꾸만 땅이 이렇게 땅에 끌어내리는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하늘에 속한 존재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말하고 오늘 이제 제가 신림동에서 집을 하는데 한 형제가 물어요 구원 파팅하러 오래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방송을 듣고 저에게 왔어요 그런데 구원파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구원파도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오래 생활했어요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대요 제가 예지간에서 통화를 안 해요 여기 우리 지체들 신림동에 있는 지체들하고 통화를 통화를 하게 되어 있죠 전화가 오면 저하고 통화를 못해요 집회를 왔으니까 저한테 많이 대화를 하고 다른 지체들하고 저한테 하나 묻고 싶다고 뭐냐니까 왜 성경에 목사 제도가 없는데 목사가 되셨습니까 이게 그렇게 궁금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나이도 먹고 제가 나이도 얘기했습니다 진이 빠져서 도저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가급적이면 제가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전한 말씀이 이건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듣고도 우리가 이게 구분해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무엇이 하늘에 속한 것이고 가급적이면 교회 생활은 하늘에 속한 것을 중시해야 돼요 이 땅에는 가급적이면 가볍게 히브리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레이기 한번 11장을 볼까요 레이기 레이기를 보면 레이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정결한 짐승은 뭐냐 부정한 짐승 먹지 마라 이게 나오는데요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된 거야 그리고 세김질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뭐죠 굽이 갈라져서 굽이 갈라져서는 이렇게 이렇게 굽이 갈라져서 이 땅을 딛기는 딛는데 이 바닥에 철포덕 이렇게 걷지 않는 거야 이렇게 최소한의 땅의 땅의 최소한의 그 면적에다가 땅을 딛고 사는 거지 이거 이거예요 땅을 최소한의 몸을 땅에 대고 사는 게 굽이에요 굽이 갈라진 게 그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곤충류에 대해서 말하는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류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건 너희가 먹으라 땅에 뛰어야 한다 이거야 근데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건 다 가져간다 이랬어요 그러면 결국 그리토인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이 그리토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고 영적이라고 하는 건 말은 해요 근데 가만히 사는 걸 보니까 땅에 찰싹 붙어서 땅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 그럼 그 날개 왜 달고 있지? 그건 내 모양이지 예? 하늘에 사는 표지 하늘의 사람이라는 표야 그런데 왜 땅에 붙어 살지? 그게 바로 가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형제에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예 그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형제라고 부르든 그러니까 그 형제가 정세가라고 물어와요 아니 형제님 이렇게 물어봐 형제 이렇게 하면 기분 안 나쁘세요? 이런 식으로 형제 그렇게 하는 거랑 목사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여기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물어보시라고 내가 뭐라고 부르냐 뭐 형제라고도 부르고 목사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자매가 그런데 이 형제는 놀라는 거예요 왜? 형제라고 부르는 건 격을 떨어뜨려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좀 나빠할 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혀 아니라고 저는 그런 것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자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거기에 목사가 있습니까? 아 뭐 형제가 있습니까? 아 너는 형제라고 부르는구나 어? 너는 오 너는 목사라고 부르냐 가입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고 어? 그래서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회를 예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입장이다 예 아니 하늘에 가면 지방이 없잖아요 예 무슨 경계 형제회는 지방을 지방교회를 얘기했지만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거거든 어찌만 내가 본 것은 경계를 봤다는 거야 지방의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이거야 예 근데요 예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예 성경의 그 게시로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입장에 대해서 그냥 교회라는 존재는 음 그냥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 도시에 지방에 존재했다 예 그 가정에 존재했다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잖아 그냥 존재했다 예 그건 지나갑니다 예 지금도 브리스가 아굴라 교회 집에 있는 교회가 있겠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벌써 2000년대는 없잖아요 예 그 어디에 존재한다 어디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 땅에 그 땅에 속한 요소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예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예 예 그 목사로 부르냐 뭐 형제를 부르냐 그게 중요하냐 그렇게 예 본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예 어느 곳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어느 곳에 있다 그냥 존재했다 대사로니가의 교회가 존재했다 이렇게 예 결국 지방큐에 콱 박으려고 하지 말자 제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땅에 속한 어떤 조직의 일부로 만들어 놓는 어떤 요소 그런 교리를 만들지 마라 예 그냥 가볍게 그냥 가볍게 쪽발처럼 굽이 있는가 이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딛고 살라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배당 안 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그네처럼 있으려면 장막을 졌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200년 됐다 150년 됐다 이게 무슨 큰 자랑이에요 예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존재들이로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늘에 속한 본질 부활의 본질 그렇죠 금과 은과 보석의 본질 진주 이런 거 하늘에 속한 본질이잖아요 땅에 속한 본질이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누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인가 히브리스 11장에 사도 바울은 바울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건축하신다고 그랬어요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어 건축하실 성 터가 있는 성 그걸 바랬다는 거죠 그분이 건축해야 돼요 건축자는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더라고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주님이 건축하시는 영원한 건축인데 어떻게 한동안 사는 사람이 건축하겠냐고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웠다고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진리는 영원한 거니까 진리를 전파했겠죠 진리를 가르쳤겠죠 그리스도를 전파했겠죠 그 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또 사라지고 또 가고 주님께 가고 또 주님께 가지만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영원한 분이시고요 그분을 전파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말하는 거고 그 진리는 또한 영원한 거예요 이건 베두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베두전서 1장이죠 1장 항상 있는 말씀 복음 이건 영원한 거거든요 그것으로 말면 아마 교회는 터도 세워지는 거고 교회의 기둥도 세워지는 거고 건축도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전진해야 할 교회의 이상이랄까요? 이상을 받냐 못 받냐 이러는데 정말 저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더욱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욕기서에 있는 욕처럼요 입을 다물 뿐이에요 우리는 모른다 알았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게 벌써 틀린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더 깊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더 깊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도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저 항상 주님이 주신 빛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전진할 뿐이죠 순종하면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이 역사하셔서 그분께서 건축하는 거죠 한 번 마지막으로 히브리스 11장 그 부분을 읽고 마칠게요 10절인데요 11장 10절에 얘는 하나님이 경령하시고 건축하시는 빌드니까 빌더 건축자 지으시는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저는 이 시대에 교회를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시대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라고 하는 건 영원한 영원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자체가 영적인 거니까 베드로전소 2장에 말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속성을 베드로전소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건축된 우리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자체가 의로부터 나은 거예요 하늘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히브리스 12장에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이르렀다고 하늘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하늘에 이를 살린 것 이렇게 이르렀다고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하늘에 기록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랬어요 이미 이르렀어요 언제 이르렀어요? 크리스토가 승천하신대요 우리도 그곳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고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게 걸맞게 생활이 돼요 우리의 생각도 땅에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걸 생각하라고 왜 우리 존재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죽었다 이거죠 갈래서 6장도 세상이 나를 대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 그러나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 골로돼서 2장에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교회 생활하고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교회 생활이 이렇게만 생활하는 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스 3장 1절을 영원히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의 세상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